큐! 아이고 참 덥다 더워 요즘 참 덥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직 여름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 어떨지 걱정입니다만은 이런 뜨거운 날씨도 이기지 못한 열정적인 현장이 있다는데 아시나요?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부터 그 화재의 현장을 가보실까요? 아이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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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운 빠지겠고 청취자들이 어떻게 같이 하시겠어요? 아니 조금 더 박력있게 열정적인 현장! 이거 안되나? 아 그건 너무 박력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아까부터 보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조영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을 라디오 팀인데요 아니 근데 여긴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예 여긴 어떻게 오셨죠?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직과로 반여동에 왔다가 뭐 녹물하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갖고 왔습니다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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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라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근데요 뭐 녹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갈 길이 바빠서 잠깐만 계세요 잠시 쉬었다가 가시죠 아 그래요? 혹시 미래에 우리 혜원님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우리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아 예 그럼 그럴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봅시다 제가 좀 적어도 되겠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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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분위기가 인터뷰 갖고 참 좋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본인들 소개랑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반여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라디오 장산 FM 펜돌핀 심쿵요장 마그도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을 라디오? 어 애기가 온다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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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을 라디오 그럼 여기가 라디오 방송국인 건가요? 아직 정식적으로 개국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팟캐스트에 장산 FM 이름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라디오 교육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이야기를 소소하게 담고 있어요 동화 비틀어보기, 마음 다스리기 등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이 다채로웠습니다 개국 때는 어떨지 아주 기대가 커요 아 지역 주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국이라 참 멋지네요 그럼 오늘 뭘 녹음하려는 거죠 오늘은? 아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마더센터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담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잠깐만 마더센터요? 그게 뭔가요? 왜?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데 가려고 해도 맘충이다 안 좋은 시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사회가 아이 키우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좀 없죠? 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건 맞지만 사실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마다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에서 마더센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고 정말 좋겠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마을에서 함께 보육하는 분위기도 형성될 거라 봐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퀴즈카페를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딱 깨놓고 퀴즈카페는 돈이 들지요 그리고 왜 강좌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강좌가 없는 날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계속 수다만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서관을 가자고 하니까 영유아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딱 앉아서 책만 읽어라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마더센터의 개념입니다 아 마더센터 그럼 여기가 전국 최초로 마더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부산엔 아직도 한 곳도 생긴 곳이 없으니 부산 최초는 맞겠죠 그럼 마더센터는 이름이 마더센터니까 엄마만 갈 수 있나요? 아유 그렇진 않아요 아빠건 엄마건 할머니건 할아버니건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아이랑 같이 갈 공간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게 너무 절실했는데 그럼 마더센터 언제 생깁니까? 사실 아직 마더센터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엔 어떤 모습의 마더센터가 필요한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난 31일에 열린 간담회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한 700에서 1000개가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마더센터가 한국에도 한 10여 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책은 누워만 본다고 하는데 누워만 본 일이 아니에요 0세에서 100세까지 특이지만 그런 데 아마 12,000원, 12,000원 밥 사먹으면 또 방금 따로 빌려야 되고 사면은 기본적으로 채워만 해도 2만원에 있어야 돼요 나를 마더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마더센터 정말 필요하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첫 번째 간담회이긴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단체 대표님들도 다 오셨고 학부모 회장님들도 오셨고 참여 너무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열띤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반여동형 마더센터를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설립해 갈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가족 누구나가 편안히 떠나들 수 있고 실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에게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청소년이 커뮤니티 공간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옥상에 공간이 있다면 가족 톱스파트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전 세대를 어우르는 놀이 공간과 상단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집 보려고 반여동 왔었는데 반여동에 마더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아예 엄마가 행복한 동네가 될 거니까 반여동으로 한번 이사 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정말 이사를 고려 중이시라면 꼭 이쪽에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반 부동산 하나 연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가족들아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음 잘해 주시고 저는 빨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책임이 아니지 좋다 좋다 근데 저분이 우리 연락 잘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소감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연기를 간만에 해보니까 완전 부끄러워가지고 사지가 오그라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뒷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모셨는데요 먼저 장산 FM과 마더센터 건립이 부산여성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정확히는 부산여성의 해운대 지부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한글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텃밭도 갖고 있고 1인 미디어 교실 유튜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라디오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있고 또 방학 때는 우리가 이모티콘 제작 과정도 특강으로 열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 FM하고 마더센터 역시 그런 사업 중에 또 하나 아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일이 많으시네요 음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되셨죠? 사실 반영동이라는 곳이 다른 동네에 비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고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다가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도 주로 뭐 얼른 돈 벌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남는 분들은 거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신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마을 라디오를 기획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려고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라디오를 만들면서 마을의 중요한 소식들도 전하고 하다 보니 기존 어르신들과 새로 유입된 젊은 사람들 간에 이거 벽차가 소소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라디오를 선택한 건 저희가 연극, 인연극, 마당극, 뮤지컬까지 고려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 라디오 만들기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쉽게 도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라디오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국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마더센터도 젊은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동에다가 한번 내놓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필요성 같이 또 이렇게 인식을 공감을 하시게 돼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동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마을이 좀 작아도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좋은 분들도 서로 알아가는 취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올해 안에 지역 주민들의 특히나 주부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간담회를 2회 이상 더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각계 각층의 지역 관계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는 단계를 계속 거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부산에서 처음 지도되는 마더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이고 싶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모든 단계를 거쳐서 탄탄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마녀동에 새로 생긴 라디오 방송국과 마더센터에 관한 이야기로 부산여성의 해운대지부 회원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ins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